워싹! 워싹! 아직, 아직, 아직 괜찮아요, 제 방으로 다 보실 거야 여러분, 여기 어디 가요? 어디 가요? 여기 어디 가요? 여기 어디 가요? 자, 올려주세요, 하나, 둘, 셋 앤커렉트! 저희가 오늘 앤커렉트 리허설을 하고 왔어요 맞아요, 오늘 앤커렉트 리허설이 드디어 D1 이제 D1이에요, D1 하루 남은 이 시점 너무 기대되셨죠? 저희가 특별히 준비한 게 또 굉장히 많다면서요 진짜 어? 스판도 안 내리고 진짜, 진짜 많은... 오늘 리허설 항상 얘기해도 돼요 리허설 했고, 리허설 연수를 했는데 선조롭게 잘 끝났어요 맞아요 오늘 진짜 딱 연수를 하는데도 너무 떨리더라고요 넌 쓰는데도 떨렸어요 되게 긴장했어요 그러니까요 여기를 지금 보여드릴 수 없지만 진짜 대박이네요 여러분, 제가 손이 좀 아파서 오른쪽으로 잘... 제가 될까요? 이렇게 오케이 위험해 이거 카메라 떨어지면 그냥 다 스포, 다 스포 되는데 진짜 여기 많은 곳에 엔진들이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하니까 올 거라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주 떨리고 겁차네요 심장이 바운스 바운스 저희 이거 맞아요 이거 저희 엔카이프 엔진 여러분들을 위한 이게 저희가 그린 거예요 맞아요 참고 여기 있는 하나하나가 다 저희 일곱 명이 한 개씩 그린 거예요 네 네 그렇다고 합니다 너무 예쁘지 않나요? 진짜 앵크넥스 저희가 사실 이날을 위해서 정말 많이 연습했잖아요 네 진짜 진짜 드디어 첫 번째 패밋팅을 하네요 진짜 그러게요 기분이 어떠신가요? 저희가 이제 첫 번째 대면 어 뭐야 저기 뒤에서 뛰어오네요 저희가 이제 첫 번째 대면 공연이자 원래는 데뷔한 후부터 바로 뵙었어야 되는데 이제서야 뵙게 되네요 사랑해요 진짜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이제 지금 데뷔한 거나 마찬가지죠 거의 그렇죠 지금 데뷔한 거나 마찬가지니까 저희가 이제 또 재밌게 첫 저희의 모습을 또 멋있게 보여줄 수 있게끔 또 이제 멋있게 한번 이번 첫 패밋팅 순조롭게 끝내보도록 합시다 Let's go 다들 자신 있죠? 당연하다 당연하다고 저는 그냥 편하네요 마음이 아 제님분들 볼 걸 생각하기가 좀 긴장되기도 하는데 아 저 한 번에 가야 재밌게 한 번에 가야겠어요 한 번에 가고 싶으면 내일 오후에 그쪽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죠 아 괜찮아요 그냥 제가 도와줄게요 말 못해서 오케이 그냥 뭔가 뭔가 VLIFE 하는 느낌으로 진짜 그런 것도 있어 재밌.. 진짜 무조건 재밌게 진짜 VLIFE actual VLIFE 니키 씨는 어떠세요? 놀고 계시네요 왜 제가 한 마디 하겠습니다 네 성우 씨는 한 마디 일단 정말 저희 열심히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일단 오늘 해보니까 조금 조금 더 잘했으면 좋겠고 좀 더 잘했으면 좋겠고 그냥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정말 일단 저희 많이 막 떨 수도 있고 더 다를 수도 있고 그런데 잘 봐주셨으면 좋겠고 네 그냥 감사합니다 너무 차가워 너무 차가워 그냥 한 마디 하세요 그럼 니키가 일어나가면 돌아가면 좋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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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오늘은 너무 좋은데 네 네 오늘 VLIFE는 약간의 스포일러 스포일러 약간 약간의 아프타이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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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기대해주세요 오늘 근데 뭐 네 잠깐만 제 심장이 오른쪽에 네? 심장은 왼쪽에 심장은 왼쪽에 있습니다 왜이래 네 어째어요? 근데 진짜 내일 오시는 엔진분들 정말 긴장 많이 하지 마시고 만약에 내일 못 오시더라도 내일모레 기대면으로 오프라인이 있으니까 그때 저희가 정말 멋있는 모습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전세 있는 엔진분들 정말 기대 많이 해주셔도 좋습니다 저희가 진짜로 한번 준비해 주실까요 카리 좀 해주세요 오프라인에 못 오시더라도 아까 저번에 얘기한 것처럼 온라인이 또 있으니까 많이 기대해주시길 바랍니다 엔알픈 최고의 무대 네 기대 많이 해주세요 기대해주세요 생각보다 뭐라고? 여러가지 무대도 되게 재밌게 끌렸지만 엔진분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되게 많은 콘텐츠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되게 많은 것들 준비되어 있습니다 준비되어 있는 것들 체키라 체키라 무엇을 항상 하시던 그 이상 항상 그 이상을 보여주네요 라이브 항상 이쁘죠 항상 기대 많이 해주세요 정말 기대 많이 해주세요 네 그러면 인사드릴까요? 네 좋습니다 원 투 콜렉 엔알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이봐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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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이 네이봐요 네이봐요 너무 solar 네이봐요 네이봐요 네이봐요